많이 나 이번 주말 제사 못 온다고 했다면서? 아, 네 어머님 제가 미리 연락드린다는 걸 일이 바빠서 깜빡했네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네? 며느리가 돼서 집안 제사를 못 지낸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아, 저 사실은 그날 저희 친정엄마가 추적검사 받으러 가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 저 아무래도 아버지들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도 저 하나라 엄마 혼자 병원에 가시기가 좀 그래서 제가 같이 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돈, 암 다 나으신 거 아니니? 수술하고 5년은 안심 못한다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암이 재발한 것도 아니고 사돈은 딸, 자식 끼고 병원을 가고 싶으시대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됐고! 이번 제사 꼭 참석해라 난 우리 집안 며느리가 제사 빠지는 꼴 절대 용납 못하니까 어머님, 제가 계속 제사를 빠진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 검사 받으셔야 해서 이번 한 번만 양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난 분명히 말했다 정 제사 빠지고 싶으면 우리 두 단이랑 이혼하던지 네? 이혼이라뇨? 제사 빠지고 싶으면 이혼해서 빠지라고 너가 우리 백시 집안 며느리로 있는 이상 절대 제사는 못 빠지니 명심해라 하... 동서, 주말에 몇 시쯤 올 거야? 네? 제사 말이야 음식 준비하고 하면 일찍 만나야 할 것 같은데 형님, 어머님께 말씀 못 들으셨어요? 무슨 말? 저 그날 병원 사람들이랑 회식이라 못 간다 말씀드렸는데 뭐? 이거 매번 죄송해서 어째요 저도 꼭 제사 가고 싶은데 병원 일이란 게 워낙 바빠서 말이죠 어머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럼요 제가 어머님 허락도 없이 제사 빠졌을까 봐요? 회식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네 바깥 일이 다 그렇다면서 안 와도 된다 하시던데요? 설마 형님 보고 다 시키시려고 하시는 건가? 알겠어, 동서 네, 죄송해요, 형님 이걸로 맛있는 거라도 드세요 제가 들을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네요 고마워 잘 쓸게 네, 전 이만 병원 일이 바빠서 여보 왜? 나 일하는 중인데 왜 계속 불러? 당신 동서 제사 안 오는 거 알고 있었어? 아, 그래? 못 오신데? 하긴 병원 일이 워낙 바쁘니 진짜 어머님 너무 하신 거 아니야? 뭐가? 동서는 빠져도 되는 회식인데도 불구하고 제사 빠져도 되고 나는 우리 엄마 검사도 같이 못 받으러 가게 하고 너랑 제수 씨가 같어? 뭐? 막말로 제수 씨는 병원 의사고 너는 그냥 말당 격리잖아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밖에서 일하는 사람 더 대우해 주는 게 맞지? 진짜 당신 내 편 맞아? 내가 매번 빠진다는 것도 아니고 난 늘 가족 모임이면 모든 일 제쳐두고 갔었어 가족끼리 네 편 내 편이 어딨어? 나 그날 우리 엄마 검사 날이라고! 장모님 마음 다 나으셨잖아! 너도 그만 징징거려! 됐어! 내가 어머님께 직접 이야기할 거야 어머님! 동서! 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에요 형님? 어머님! 저 동서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 동서 2번 제사 빠진다고!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이 오밤증에 연락한 거니? 에휴... 너도 참... 이 못 뵈운 티는 여기서 난다니까! 형... 형님! 어머님! 저 너무 섭섭해요! 뭐가 또! 저 이제까지 가족들 일이라면 모든 일 제쳐두고 갔었어요! 그에 반해 동서! 동서는 가족 모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참석한 적 있어? 아크야! 전 워낙 바쁘니까! 그래! 여시랑 너랑 같니? 뭐가 달라요? 저도 같은 사람이에요! 막말로... 너 우리 집안에 시집 올 때 혼수나 제대로 해왔니? 네? 혼수나 제대로 해왔냐 이 말이야! 여시는 최신식 가전에다가 가방에다가 모든 최고급으로 다 해왔어! 여시가 우리 집안에 준 게 있으니 그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어머님! 저희 집도 할 수 있는 선에선 최선을 다해 갔어요! 부단 씨가 집 못 해와서 전세금도 반반한 거잖아요! 얘는...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남자가 집을 해오니? 그런데 왜 혼수를 따지세요? 형님! 이 늦은 시간에 어머님한테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동서! 됐다 도라 여시야! 못 배운 애 붙잡고 이야기해봤자 네 입만 아프다! 어머님! 제가 다음 주 주말에 스파 예약해놓을게요! 어머! 스파? 피곤하시잖아요! 가서 몸 좀 녹이세요! 그래 고맙다! 내가 이래서 여시 너를 좋아하지! 너 같은 며느리가 또 어딨어 그래! 마은이 너는 할 이야기 끝났니? 다들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할 이야기 끝났으면 이만 토크만 하자! 피곤하다! 그래요 형님! 저도 내일 출근해봐야 해서! 형님! 어 동서! 형님! 이거 어쩌실 거예요? 우리 동우 다리에 흉직이 생겼는데! 동우 다쳤어? 흑! 형님 아들 민상이랑 놀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 민상이랑? 우리 동우 다리 이거 어째요? 미안해 동서! 우리 민상이가 그런 거면 내가 사과할게! 진짜 아들 교육 좀 똑바로 시켜요! 동서! 민상이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데? 동우가 혼자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넘어진 거라고 민상이가 그래요? 동우 혼자 넘어진 거라고? 어? 민상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요? 뭐? 거짓말을 하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솔직히 민상이 별난 건 사실이잖아요! ADHD! 그거 검사 좀 해봐요 형님! 동서! 듣자 듣자 하니 말이 심하네! 자 봐! 우리 민상이가 찍은 거야! 동우 혼자 놀다 넘어지는 거 찍혔지! 이래도 우리 민상이가 그랬다고? 흠흠! 무튼! 민상이도 조심 좀 하라예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진짜! 너! 민상이 교육 똑바로 안 시키니? 네?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동우 다리가 저래? 보나마나 뻔하지! 어머님, 동서한테 말을 어떻게 전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거 민상이가 한 거 아니에요. 민상이가 한 게 아니면 뭔데? 이거 보세요. 동우 혼자 넘어져서 다친 거라고요. 애초에 민상이랑 놀러 나가지 않았으면 동우가 저런 놀이터에도 가지 않았겠지! 뭐라고요? 그러면 동우가 혼자 넘어진 것도 저희 민상이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 진짜 우리 두 단이는 안 저런데? 애 누굴 닮아서 애가 저리 별난지! 동우 봐라! 지에미 애비 닮아서 애가 똑 부러지잖니!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어머님, 민상이도 어머님 손주예요. 왜 매번 동우랑 차별하세요? 얘는 누가 차별한다 그러냐? 생사람 잡네 얘가 또! 아, 됐고! 다음 주말에 가족여행 가는 거 민상이 교육 단단히 시켜! 또 가서 사고 치지 말고! 민상이 때문에 동우똥 다치면! 가만 안 둬! 우리 다음 주 가족여행 나랑 민상이는 안 가면 안 돼? 아, 왜 또? 어머님 등살 너무 힘들어서 그래. 너는 우리 엄마가 널 잡아먹기라도 하니? 왜 맨날 힘들다 징징거려? 내가 괜히 그러냐고!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민상이까지 차별하시잖아! 뭘 차별해! 민상이가 별난 건 사실이잖아! 뭐가 별난데? 이 나이 때 이러고 놀아 다들! 난 안 그랬어! 당신 민상이 아빠 맞아? 그럼 내가 아빠지 옆집 아저씨냐? 군소리 그만하고 다음 주 여행 참석해. 너 또 안 가면 엄마 난리 치셔! 민상이 단속 잘하고! 제수 씨한테 그 열등감도 그만 가져! 뭐? 당신 매번 제수 씨랑 비교하는 거 그거 열등감이야. 제수 씨 개원한 의사에다가 돈도 잘 벌고 그 돈 우리 집에도 잘 갖다 주잖아! 그러니 엄마가 예뻐할 수밖에 없지! 당신 정말...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다 당신 위에서 하는 말이니까 새겨 들어! 당신이랑 제수 씨는 레벨이 다른 사람이니까! 그냥 신경을 쓰지 마! 나 이래야 되니까 이따 집 가서 마저 이야기해! 이거 어쩌실 거예요? 민상이 자라면 영영 한쪽 눈 실명할 수도 있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걸 왜 우리한테 난리 치니? 맞아요 형님... 뭐요? 동욱아! 쇠 막대기로 우리 민상이 눈 찔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에휴... 뭐 가족끼리 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맞아요... 애들은 뭐 다 그러고 크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다친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게! 너가 애 단속을 잘했어야지! M이라는 애가 애는 안 보고 뭐한 거야? 형님... 너무하시네요... 민상이 다친 걸 왜 우리 동우 탓을 하세요? 기억 안 나? 동서 동우 무릎 살짝 까진 거로도 우리 민상이 탓하면 난리 난리 쳤잖아! 그... 그건... 막말로 동우는 이번에 영재원 들어간다더라... 장차 큰일을 할 애가 잘못 다쳐서 불구되면... 그거야말로 우리 집안의 큰 손실 아니니? 뭐라고요? 뭐 그 애 반해 민상이는 애가 영 집중력도 낮고... 공부는 뭐 뒤에서 2등 하니? 그래서 지금 민상이는 다쳐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형님... 민상이 다친 건 안 됐지만... 그걸 저희 동우 탓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동서! 어디서 큰소리야! 우리한테 따질 시간 있으면 애 잘못 본 널 탓해! 흑... 진짜 지긋지긋해...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저... 이혼할게요... 이런 집구석에서 저희 민상이 더 이상 못 키워요! 따로 이야기하기도 싫으니까... 다 있는 데서 이야기할게... 뭐야... 당신 민상이 병원 간 거 아니었어? 갑자기 뭔 소리야... 당신은 애가 다쳤는데... 한가롭게 술 마실 여유가 있니? 당신이 병원 데려갔는데... 내가 뭐 하러 따라가? 의사는 뭐래? 당신이란 사람... 정말 최악이다... 뭐?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최악이라 했니? 네, 최악이요...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뭐? 이혼? 어... 우리 민상이 이런 저질스러운 집구석에서 더 이상 못 키워! 이혼해! 나도 더는 못 참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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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배워 먹은? 참나... 내가 겁날 줄 알고? 하... 대단하네요, 형님... 엠, 마은아... 뭐야? 무슨 일이세요? 자기야...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 그만 집 들어와... 뭐래... 우리 이혼한 거 몰라? 다시 합치자, 응?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됐고... 얼른 위자료랑 양육비나 보내... 안 보내면 다시 소송 갈 테니까... 당신... 장인어른 보험금 있지? 갑자기 우리 아빠 보험금이 왜 나와? 그거... 우리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우리 거리에 나한 게 생겼어... 너한테 줄 위자료는 커녕... 당장 먹고 죽을 돈이 없어... 이만아... 제발... 그렇게 잘난 동서한테 달라고 해보세요... 아이, 부여식 그거... 의료사고 내서 지금 재판 중이야... 내 그것도 모르고... 그년이 병원 확장한다 해서 전 재산 다 털어줬는데... 아이, 곧 감옥 간다더라... 그래서... 지금 저한테 빌붙으려고 연락하신 거예요? 마은아, 미안하다... 미안해, 자기야... 우리 진짜 거리에 나 앉게 생겼어... 이제 한 번만... 한 번만 봐줘라... 됐거든요... 거리에 나은 듯 말 든 제 알바 아니고요... 알아서 사세요... 그리고 위자료랑 양육비 안 보내면... 소송 걸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아이, 엄마... 옷 좀 줘... 아이고... 우리 망했다... 그 이후 동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감옥에 갔고... 시모는 그리 싸고 돌던 동서한테 전 재산 다 털어줬다가... 지금은 쪽박 차고... 국밥집에서 서빙일을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고요... 이런 거 보면 참...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오빠... 이거 뭐야? 나랑 장난쳐? 언제 내 거 계좌 연결한 거야! 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얼마 안 썼잖아... 눈이 있으면 봐봐... 뭘 얼마 안 써...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결제했구만... 소액이어도 쌓이면 큰 돈이야... 그건 아는데... 알면서 그래? 아... 야... 니가 몰라서 그래... 템 맞추고 장비 맞추고 하면 돈 좀 들어갈 수도 있지... 야... 그렇게 희귀 템 얻어서 딴 놈들이랑 교환 때려봐... 돈 더 많이 들어온다? 이것도 투자야 투자... 투자는... 민수 오빠가 하는 걸 투자라고 하는 거고... 오빠는 그냥 게임하잖아... 야... 부수입 있다니까... 수입도 없으면서 뭔 부수입... 제발 방에 처박혀서 겜만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해... 전에... 뭐 유튜버? 그런 거 한답시고... 웹캠 사고 마이크 사고 난리 치더니... 어떻게 됐어? 흐지부지 됐잖아... 아... 왜 잔소리해 또... 엄마 닮았냐? 내가 답답해서 그래... 그래... 너 살났다... 우리 예쁜 막둥이 우주주... 아... 징그럽게... 오빤 철 좀 들어... 아빠 혼자서 우리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어... 나이 서른 여덟이나 먹고 아직도 속썩해야겠어? 야... 난 뭐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얘기한다...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 내가... 아주 멋진 사업 하나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이젠 사업이야? 지겹다... 지겨워... 들어봐... 요새 게임 산업이 그렇게 잘 나가요... 고사양 게임이 계속 나오고... 집에서 즐기는 비용도 뭐 그렇고 무리니까... PC방에 간단 말이야... 그래서... 게임 산업이랑 고사양 게임 나오는 게 무슨 상관인데... 토 달지 말고 들어봐봐...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집에서 컴다 세팅해서 게임하겠냐고... 내가 입지 좋은데 하나 알아놨거든... 거기다... PC방 차리려고... 무슨 돈으로 차리게... 니들이 조금만 보태주면 돼... 내가 왜? 아이...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말고... 어차피 1200원밖에 안 하잖아... 시간당 1200원 작은 거 같지... 네가 아까 말한 거 있잖아... 소액도 쌓이면 큰 돈이란 거... 그 말은 여기다 쓰는 거지... 게다가 걔들이 뭐 그것만 내겠냐... 거의 카페나 식당 수준으로 음식도 내오고... 그렇게 하면 엄청 벌어들일 수 있어... 그게 그렇게 돈이 돼? 돼, 된다니까... 초기 투자 비용만 감당하면 진짜 돈방석에 앉는다고... PC방 사장 돈 많은 거 다 알잖아... 그렇다고 듣긴 했는데... 그래서... 얼마가 드는데? 한... 3억... 미쳤어? 돈이 어딨어... 야, 너 은행 다니잖아... 뭐 저축 이런 거 많이 한 거 없냐? 내가... 다 갚는다... 아니... 세 배로 갚는다... 9억이야, 9억... 너 잘 생각해... 아니 오빠... 3억이 없다고... 나 지금 모은 거... 끌어모아봤자... 5천? 그거라도 나한테 투자해봐... 오빠야 뭘 믿고 투자를 하냐고... 너 딱 기다려라... 내가 견적 내온단... 옛다! 초기 투자 비용에다가... 입지 분석 자료의 예상 수익금까지... 어떠냐? 뭐야... 이거 오빠가 한 거야? 쩔지... 개쩔지... 나도 하면 한다고... 뭘... 오빠 좀 달라 보이는데? 근데 5천 선뜻 주기엔 좀 겁나는데... 뭐가 겁나... 너무 큰 돈이잖아... 진짜... 이번엔 안 망치고 잘할 자신 있어? 어... 이번엔 진짜 진짜임... 가족 못 믿음? 믿음! 오빠 내 가족이니까... 내가 큰 맘 먹고 빌려준다... 진짜 세 배로 갚아야 돼? 어... 당연하지... 고맙다... 역시 내 동생 밖에 없다... 아빠... 큰 오빠 연락... 됐어요? 아니... 몇 번 전화해보긴 했는데... 없는 번호라고 하더라... 작은 오빠는? 나도 마찬가지야... 아... 어떡하냐... 나도 연락이 안 돼...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 이거... 잠적한 거 맞지? 아마도... 에이그 썩을 놈... 이제 정신 좀 차리나 했더니... 집 구석에 돈 될 만한 건 모조리 쓸어다가 버려순... 그러니까요... 오빠 방 텅텅 빈 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그보다 큰 오빠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거 받아야 되는데... 너도 돈을 빌려줬단 말이냐? 네? 너도라뇨? 설마... 아빠도 돈 빌려주셨어요? 그래... 넌 얼마 빌려줬니? 5천이요... 아이고... 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만큼 빌려줘? 대출한 거 아니지? 아니에요... 저 진짜 월급 꼬박꼬박 모아서... 엄청 아껴가면서 모은 돈이에요... 큰 오빠가 그거 3배로 불려주겠다고 해서... 아... 어떡하죠? 어떻게든 연락해야지... 동신사에 전화해서... 바뀐 번호가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아빠도 돈 빌려주셨다고 했죠? 얼마 빌려주셨어요? 나도 비슷하다... 8천 정도 빌려줬어... 아빠랑 저만 해도 1억 3천이네요? 헉... 설마... 민수 오빠도 빌려줬어? 어... 형이 사업한다길래... 이제 좀 정신 차리나 싶어서 좀 빌려줬어... 얼마나? 3억 정도... 헉... 미쳤나봐... 오빠 투자한 거 다 끌어모아서 준 거 아니야? 원금 일부도 떼어서 줬지... 사업 안정되면 갚기로 했고... 난 다시 벌고 있으면 되니까... 아... 근데... 진짜 형이 그럴 줄 몰랐어... 우리 중에 누가 알았겠어... 알았으면 절대 안 줬지... 돈이랑 물건 다 들고 야반도주나 하고... 민수야... 너 그 돈... 지금 사귀는 애랑 결혼할 자금 아니었냐? 그렇죠... 결혼을 조금 더 미루는 수밖이요... 다시 벌어서 충당해야죠... 아이고... 돈 벌기가 어디 쉬운 일이냐... 그만큼 번 것도 힘들었을 텐데... 내 이놈의 자식... 돌아오면 가만 안 둘 게다... 어디서 감히 사기 칠 데가 없어서 가족 돈을 훔쳐가? 큰 오빠가 과연 돌아올까요? 자그마치 4억 3천이에요... 지금쯤 희낭낭하고 있을 꼴이 환하네요... 아, 형 진짜... 나도 많이 참았는데... 이번엔 진짜 선 넘었어... 이거... 신고해야겠죠? 일단은 더 연락을 해보고... 그래도 정 안 된다면 신고하자꾸나... 돈도 돈이지만... 어디 있는지 찾긴 해야 하니 말이다... 아빠...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 요즘 병원도 잘 되어 있더구나... 병원밥도 맛있고... 그래도 제가 해준 밥만 할까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 딸이 해준 밥이 최고지... 이번에 만든 반찬 좀 싸갈게요... 좋구나... 요새 일은 할만하고... 직원과 문제가 있었다면서... 아, 그거요? 잘 해결됐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이제 곧 팀장도 다는데... 트러블 하나 해결 못하면 되겠어요... 아빠, 딸... 엄청 잘하고 있답니다... 내가 너와 민수를 생각하면... 참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 죽어도 여완이 없다...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직 더 살아야죠... 우리 슬프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정연아...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에겐 정말 고맙게 생각한답다... 어미 없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올바르게 살아주었어... 난 정말... 너희들이 고맙단다... 나 울 거예요? 정연아... 아빠, 저 찾아봤는데요... 말기 암일에도 살아남은 사람도 있대요... 기적적으로 치료된 사람도 있대요... 저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의사는 항상 너무 늦었다고만 하죠...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전 아직 포기 못해요... 약물치료 꾸준히 받으면... 건강해질지 누가 알아요? 괜히 너희 마음 고생시키는 것 같구나... 아니에요... 아빠 이렇게 알아눕게 된 거... 다 큰오빠 탓 아니에요? 저... 절대 큰오빠 용서 못해요... 아직 경찰에서도 못 참고 있지만... 그래도... 민수 오빠가 열심히 알아보고 있거든요... 꼭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놈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민수랑 정연이 속만 속이고... 아빠는 큰오빠 생각하지 말고... 몸조리에 신경 쓰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런 일을 자식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게 미안하구나... 내가 나서야 할 일인데... 그럴 상황이 아니시잖아요... 저흰 괜찮아요... 작은오빠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시죠? 척척 알아서 잘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민수는 어렸을 때도 똑똑했지... 우리 정연이도 그렇고... 당연하죠... 아빠 닮은 똑똑한 딸 아니겠어요? 링겔은 제대 잘 갈고 계시죠? 피 영유할 때까지 있으면 안 돼요? 전에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랬던지... 걱정 말거라... 방금 전에도 갈고 갔단다... 너도 피곤할 땐데 이만 쉬거라... 네... 아빠도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내일 보자구나... 정연아... 누구세요? 나야 주안이... 큰오빠라고? 도주안? 이게 오빠 이름을 이제 막 부르네... 니가 오빠야? 가족 돈 다 처먹고 도망가더니 이제야 연락을 해? 아주 맛있었겠다, 응? 그건 미안한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업해 보려 했는데 잘 안 되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흐흐... 웃음이 나와? 누구 때문에 아버지도 쓰러지시고... 작은오빠는 사라진 누구 찾겠다고 발에 땀나도록 뛰고 있는데... 웃음이 나오냐고! 아... 말 나온 김에 말인데... 아버지 위독하시다며? 그건 어떻게 알았대? 어쩌다 알게 되었는데... 말기암이라고? 그래... 근데? 그럼... 곧... 돌아가시겠네? 뭐라고? 말 다 했어? 안 돌아가셔! 야... 부정하지마... 말기암이면 못 낳는다는 거잖아... 왜 말기겠냐? 돈 들고 집 나가더니 미쳐 돌아왔냐?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 그것도 구분 못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연락할 생각 없었거든... 근데 나도 내 권리는 챙겨야 할 것 같아서... 무슨 권리? 상속 말이야...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아버지 재산은 받아야 할 거 아냐... 돌았어? 오빠가 무슨 낯짝으로 상속을 받겠다는 거야... 우리 돈 다 들고 튄 주제에... 유산까지 누리겠다고? 그것도 아빠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흥분해... 당연한 권리잖아... 나도 아빠 아들이야... 게다가 장남이라고... 당연히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거든... 근데 그걸 놓치면 바보 아냐? 말이 안 통한다...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아? 무슨 말 하는진 잘 알고 있고... 난 그냥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아빠 아직 안 돌아가신 거 알지? 오래 살면 좋긴 한데... 그래도 곧 돌아가시면 재산 분할해야 할 테니까... 이렇게 미리 말하는 거지... 오빠 진짜 쓰레기다... 아니... 오빠라고 부르기도 싫어...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그냥 사라진 채로 콱 죽어버리지 그랬어... 왜 나타나서 또 멀쩡한 집안 해집어놓는데? 야... 내가 무슨 전 재산을 앗아간 것도 아니고... 너 은행 다니고... 민수 투자 사업하고... 어차피 돈 많은 거 조금 빌려 쓴 건데... 그게 그렇게 배아팠냐? 흑... 뭐라고? 내가 아빠 재산 다 가져가겠단 것도 아니고... 내 몸만 가져가겠단 건데... 와... 세상 진짜 각박하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양심이 없어? 그거 가족 상대로 사기친 거야... 지금 이러는 건 폐륜이고...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 야! 민수 불러와... 걘 착해서 그나마 얘기가 되니까... 작은 오빠라고 다를 거 같아? 작은 오빠도 이번에 작정하고 너 찾고 있어... 노라고? 그래 너! 너 같은 게 뭐가 오빠야? 야! 민수한테 개 회사 앞 카페로 나오라고 해! 거기 있다고 전해! 그래 보자! 어디 셋이 만나서 담판을 짓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또 뭐야? 장난치지 말고 어딘지 말해! 왜 안 나와? 저는 땡땡 경찰서의 이무산 순경입니다... 먼저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 유감입니다... 금일 오후 2시경 도주환씨가 땡땡 사거리 앞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네? 연락이 닿지 않아 이렇게 먼저 전달드립니다... 땡땡 병원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바로 갈게요! 그 후에 저와 작은 오빠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아빠가 입원해 계신 병원이었어요... 병원에 계신 경찰은 당시 큰 오빠가 무단횡단하다 택시에 치였다고 합니다... 큰 오빠는 병원으로 이송 중에 숨이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큰 오빠는 결혼도 안 해서 우리가 장례를 치렀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으면서 먼저 가버리다니... 인생이 덧없음을 느끼네요... 가인이! 뭐해? 나...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이지... 왜? 놀자고? 강남에 좋은 클럽 하나 알아놨는데... 꼭! 고고! 콜! 어디야? 말해봐... 내가 아는데요? 야! 예쁘게 하고 나와! 여기 돈 많고 잘생긴 애들 많이 온대... 대박! 여기 못 들지 않아? 어떻게 들었대? 이 언니는 다 방법이 있지... 아는 오빠 도움 좀 받았지... 전에 잤다던 그 오빠? 응응! 야! 너도 명심해! 우리 같이 학벌 낮은 애들은 남자 잘 잡아야 하는 거야... 내가 만나본 남자만 몇인데... 그 중에 괜찮은 애가 있어야지... 뭐... 하나도 없디? 있긴 있었지... 잠자리 끝내지더네? 아... 기집애... 너 이번에 거기 가서 나 버리고 모텔 갈 거 눈에 헌하다 얘! 뭐래... 너 어떻게 날 그렇게... 잘 보니? 흠흠... 당 빠지... 응... 존나 밝히는 년... 너 그래가지고 남자 하나랑 살겠어? 거기 다치긴 하니? 너 말 좀 심하다 얘... 게다가 내겐 결혼은 아직 너무 먼 얘기라네... 즐길 만큼 즐기다 가야지... 응... 가시나... 늦지 말고 잘 와... 오빠가 몰래 들여보내 주는 거니까... 당연... 내가 이럴 때 늦는 거 봤니? 에이... 수업을 그렇게 들었어 봐라... 흠흠... 응 어쩔... 이따 봐... 너 이 녀석 박가인! 너 빨리 대답 못 해? 아 엄마... 왜... 뭔데 뭔데... 너도 그 나이트클럽인가 뭐식인가 갔니? 정신 안 차려! 아 엄마... 너무 그러지 마... 요즘 클럽 한 번 안 가본 애가 어딨어? 오늘은 얌전히 들어갈 거야... 나 믿지? 믿긴 뭘 믿니? 한두 번 속여야지... 프로필 사진에 올린 거 거기 어디야? 아 여기 클럽 맞는데? 친구도 왔어... 아 진짜... 곧 들어간다니까... 너 통금 열두 시야... 명심해... 아 대학 때 졸업했는데 뭘 통금이야... 철이라도 좀 들던가... 너 진짜 그러다 후회해... 엄마 엄마... 여기 돈 많은 남자 많이 온대... 혹시 알아? 내가 확 잡아채서 엄마 호강시켜 줄지... 어휴... 어 말이나 못하면 밉진 않지... 얘... 그런 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요새 친해진 엄마 친구가 있거든... 걔 아들이 대기업 다니고... YT... 에이그... 뭐식이냐... 아이 개발자 뭐 그런 거라서... 돈도 많이 번다더라... 걔 한 번 만나봐라... 뭐? 그게 누군데? 사진 보낼게... 에이 뭐야 얘는... 숭맥처럼 생겼네... 얘... 이런 애가 진국이야... 얘기 들어보니까... 여자 한 번도 안 만나봤다더라... 니가 좀 휘어잡아서 사라... 얘 월급 얼만지 아니? 얼만데? 700이다 700... 뭐? 상여금까지 하면 얼마나 될지 누가 아니? 인연아... 이런 기회 흔치 않아... 친구한테 너 엄청 조신한 애라고... 남자 한 번 안 만나보고 순진한 애라고 말해놨다... 이틀 뒤에 시간 비워... 대박... 연기학원 끊을까? 당일치기? 시끄럽고... 어디 검색이나 해서... 조신한 여자 흉내 좀 내봐... 나도 딸 덕 좀 보자... 엄마... 나 당장 집 간다... 딱 기다려... 내일부터 나 완전 달라진다... 그래... 잘 좀 해봐... 너만 믿는다... 잘 들어가셨어요? 네... 오늘 저녁도 엄청 근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요... 뭘요... 가은씨가 좋았다면... 다행이죠... 저... 네? 제가 데이트가 처음이라... 좀... 이상했죠? 처음에 갔던 카페에... 사람이 많은 거 미리 알아왔어야 했는데... 괜히 헛걸음하게 하고... 아니에요... 덕분에 영수씨랑 더 오래 걸으면서... 대화도 많이 나눠서 좋았는 거예요? 정말요? 그럼요... 다행이네요... 아... 너무 늦게 붙잡고 있나봐요... 저... 괜찮으시면 다음에도... 네? 아니에요... 뭔데요? 말씀해 보세요... 그냥... 다음에도 만나도 될까요? 어머... 저는 좋아요... 정말요? 네네... 그럼 내일 연락할게요... 네... 영수씨도 잘 자요? 가은씨도 잘 주무세요... 여보... 뭐해? 저녁에 맛있는 된장찌개 해놨어... 얼른 들어와... 응... 여보... 나 아직 엄마랑 백화점인데... 옷만 후딱 사고 들어갈게... 몇 시간이나 있는 거야... 쇼핑이 꽤 오래 걸리네... 응... 하나씩 보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 언제 이렇게 흘렀지? 장모님은 잘 계신데... 요즘 잘 못 배웠네... 응... 나도 오랜만에 봤더니... 엄마 옷이 너무 낡았더라고... 내가 그동안 못해준 것 같고... 그래서... 옷 좀 사주려고 했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 얼마나? 한... 200? 아... 그렇게나? 백화점이 전체적으로 좀 비싸잖아... 그래... 그렇긴 해... 있어봐... 곧 이체할게... 고마워 여보... 엄마도 기뻐할 거야... 장모님이 기뻐하시면... 나야 좋지... 헤헤... 매번 번거롭게 해서 미안한데... 여보... 그냥 있잖아... 돈 관리... 내가 하면 어떨까? 어? 니가? 응응... 나 정말 잘할 자신 있어... 나 경제학과 나왔잖아... 그렇지 참... 그래도 돈은... 내가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보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아냐... 집안일도 우리 여보가 다 하고... 돈도 벌어오고... 돈 관리까지 하고 있잖아... 너무 미안해서 그래... 그럼... 집안일 분담하는 건 어때? 자기가 요리할 때... 난 옆에서 설거지하는 거지... 같이 뭘 하는 거 좋은 것 같아... 음... 뭐... 그것도 좋긴 한데... 자기도 알잖아... 나 요리 못하는 거... 전에 탄 계란 봤잖아... 그렇긴 하지... 그럼... 설거지를 자기가 할래? 나 전에 컵겠는데... 내가 손 대면 나만 하는 시기가 있긴 할까? 음... 그렇네... 그냥 내가 할게... 자긴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응? 그럼 돈 관리는 내가 하는 거다?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 여보 가계부도 작성해야 할 텐데... 나 할 수 있는데... 나 못 믿어? 아니... 믿지... 하지만 돈 문제는 민감하니까... 조심스러워서 그래... 나 당신이 준 돈... 주식에 조금씩 투자하면서 돈도 불려가고 있어... 그랬어? 그래... 증권사 리프트도 꾸준히 보고 있고... 나 은근 능력 있어... 나 우리 여보한테 신뢰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아냐... 괜찮아... 무리한 거 요구해서 미안해... 이따 집에서 봐... 여보... 화났어? 아냐... 지금은 좀 그래... 이따 봐... 어... 그래... 아이고... 한서방...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별건 아니고... 우리 가인이에게 얘기 다 들었다... 우리 애가 그리 못 믿었더냐? 네? 아... 아니에요... 장모님... 그게 아니라... 에휴... 나 한서방에게 조금 실망스럽네... 우리 애가 뭘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마누라보다 소중한감... 그건 아니죠... 그냥 돈 문제로 싸우는 부부 많으니까... 저도 조심스러워서 그래요... 자네 고집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잖나... 아... 그런가요... 그렇네요... 전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애가 돈은 잘 관리하니까... 한번 맡겨보게나... 그러죠... 제 아내는 똑 부러지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럼 그럼... 잘 생각했네... 꼭 가인이 데리고 들어가겠네... 천천히 오세요... 영수야...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어... 어머니... 저는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죠... 어머니는 점심 드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 걱정해주니 좋네... 어머니만 할까요... 전 늘 잘 지낸다고 해도...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니... 그래도 우리 아들은... 속 많이 안 썩이는 아들이지... 일찌감시 좋은데 자리도 잡고... 색시도 드리고... 이제 손주만 보면 되지 않겠어? 그렇죠... 아직 계획은 없지만... 생기면... 어머니께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고마워라... 요새 당뇨는 좀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당뇨 말이냐... 애 낫는 게 아니니... 평생 갖고 가야지... 이번에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래... 투석을 좀 해야 한다더라... 신장도 안 좋다고... 투석이요? 무슨 투석... 무슨 투석... 말은 하는데... 뭐 할 수가 있어야지... 주에 몇 번은 나오라더라... 악화 되신 거예요? 글쎄... 그래도 투석 받으면 괜찮다잖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병원비는요? 많이 나오겠죠? 그렇지... 아들 손 빌리긴 그렇지만... 니가 좀 도와주지 않으련? 얼마든지 도와줄게요...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다... 이미 살림 차린 애한테... 경제적인 부담 주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모아놓은 돈으론... 턱도 없구나... 아들 좋다는 게 뭐겠어요... 저 그래도 돈은 잘 버니까... 자식에게 투자한 거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에휴...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든든해졌니... 오래전부터죠... 어머니에게만 애기로 보이는 거죠... 그래... 맞다... 이제 슬슬 일할 시간 아니니? 맞아요... 언제 한번 집에 찾아갈게요... 그러렴... 여보... 오늘도 늦어? 음... 조금 늦을 것 같아... 기다렸어? 저녁 여보가 좋아하는 거 해놨는데... 미안 미안... 빨리 들어갈게... 여보... 요즘 돈 관리는 잘 되고 있어? 응? 돈? 응... 여보가 하기로 한 거... 이번에 내가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뭐? 얼마나? 넉넉하게... 2천 정도? 그렇게 많이? 어디다 쓰게? 우리 어머니 당뇨 있는 거 알지? 이번에 악화되어서... 투석을 좀 받게 되었어... 병원비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아... 언제까지 받아야 할지도 모르고... 음... 그건 안 됐네... 그런데... 지금 돈을 바로 줄 순 없어... 왜? 예치금은 그렇다 쳐도... 입출금 통장도 몇 개 있잖아... 주식에 투자해서... 그럼 주식 일부만 매도해서 주면 되지 않아? 여보 벌써 1억 넘게 벌었다고 엄청 자랑했잖아... 아... 그게... 사실 이번에 투자한 주식이 좀 하락세야... 뭐? 그래도 돈은 있을 거 아냐... 여보 어제만 해도... 장모님이랑 쇼핑 가서 몇 백만 원 쓰지 않았어? 그건 끌어모아서 겨우겨우 짜낸 돈이었고... 주식 투자한 거 사진 보내봐...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가 얼마야? 얼마나 떨어진 거야? 주식 시장이 원래 좀 그래... 여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서... 이제 답 없어...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어? 진작 팔았어야지... 아... 오를 줄 알았지! 우리 돈 여기 다 투자했어... 예치금 말했었지? 그거 깬 지 오래야... 대부분 여기 투자했고... 일부는 얼마 전에 거달랐어... 뭐라고? 여보 월급날 3일 뒤니까 괜찮아... 3일 정도는 집 밥 먹으면서 최대한 돈 안 쓸게... 여보... 모아놓은 돈이... 없단 말야? 내 월급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지금... 당신 좀 이상해... 미안해 여보... 좀 흥분해서 그랬어... 나도 속상해서... 우리 어머니 지금 돈이 급해... 안 되겠어... 가계부 좀 보여 줘... 남은 돈 좀 보게... 안 썼어... 뭐? 쓰려고 했는데... 너무 자잘하게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흐지부지 됐어... 나 여보한테 실망이야... 당신 믿어서 내 돈 다 맡겼고... 적어도 생활관념은 있을 줄 알았어... 여보 말이 좀 심하다... 정말 돈이 필요할 때 쓰려고 저축하잖아... 근데 그 돈을 다 날렸다고? 당신 이번 달에 돈 쓸어 다닌 건... 어디서 낳은 돈이었어? 저번 달 당신 월급이지... 우리...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도 하잔 거야 지금? 정말 고지식하게 왜 이래... 방금 전에... 내 잔고 확인했어... 정말 남은 게 하나도 없더라... 미안하지만 경제권은 못 넘겨 줘... 그럼 이혼해... 그러지 뭐... 뭐 이렇게 당당해... 당신 설마 돈도 빼돌렸어? 어머, 이럴 때만 눈치가 빠르네... 엄밀히 말하면 난 아니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 아니면 해외를 어떻게 그렇게 자주 가겠어? 그럼 그 돈이라도 빌려 줘... 당장은 우리 어머니가 급해서... 내 돈이 아니라서... 미안한데 그건 안 될 것 같네... 당신...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 원래 안 이랬잖아... 아니, 나 원래 이랬어... 당신이 속은 거야... 내가 속은 거라고? 당신이 첫 남자인 거... 관계도 처음인 거...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당신 볼 거라곤 돈 밖에 더 있어?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난 더 할 말 없어... 이혼해... 어차피 내가 줄 거라곤... 쓰레기로 하락한 주식들 뿐이니까... 그래... 이혼하자... 다신 보지 말자... 마지막 인사차 들렀어... 네가 준 쓰레기 주식... 올랐더라? 이전보다 열 배는 더 뛰었어... 뭐? 그럴 리 없어... 상장 폐지까지 간다고 했는데... 아이구야... 저게 얼마냐... 저게 진짜 우리 돈이니? 우리는 무슨요... 제 돈이죠... 당신들 이제 제 인생에서 꺼질 테니까... 안 서방... 말 조심하게... 아뇨... 더 이상 조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거 우리 애가 투자한 거야... 네 돈이 아니야... 애초에 제 돈이었고... 제게 준 겁니다... 당신 왜 이래? 이렇게 매몰차게 굴 거야? 애초부터 속인 사기 결혼이었고...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절대 합의 안 해줄 거야... 당신 이대로 보내줄 것 같아? 할 수 있으면 해봐... 이혼 소송할 거야...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기성 결혼으로 시작해... 재산관리 문제까지 커지자... 아내 측 변호사도... 체념한 표정이더군요... 저는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 냈고...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장모는 제가 가져간 주식이 10배로 오르자... 몸에 천불이 나서 못 견디겠다며... 그 회사 사옥 옥상에서 뛰어내려...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하더군요... 아내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 공사장 한밭집에서 숙식을 하며... 산모일을 하고 있더군요... 뭐... 다 인과응보죠... 다음엔 더 좋은 사람을 만나... 어머니께 효도 드리고 싶네요... 남편아 어디니? 나 이제 퇴근하고 가고 있어... 오늘도 역시... 집안을 한바탕 쓸고 가셨네... 뭐? 누가? 도둑이라도 들었어? 어어... 도둑이라면 도둑이지... 주인 없는 집에 함부로 문 따고 들어와서... 내 옷장 뒤져서 내가 아끼는 옷 다 가져간 것도... 도둑이라면 도둑이지... 그렇지? 아... 또 대연이 왔다 갔구나... 아... 또... 왔다 갔구나... 나는 지금 화가 터져서 죽을 것 같은데... 아주 태평하다 너는... 하... 걔는...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아가씨는 대체 나한테 뭐 불만이라도 있대? 아님... 버릇인가? 집에서도 일했어? 아... 집에서는 이런 적 없었는데... 좀 뭐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일곱 번째야... 여보선에서 해결하라고 내가 여태까지 참고 있었는데... 나 몸에서 지금 사리가 나올 지경이야... 참아 여보... 내가 따끔하게 혼낼게... 그 말만 몇 번째야... 늦둥이 동생이라고 감싸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나 이제 당신 말 못 믿겠으니까... 내가 연락해서 혼낼 거야... 아휴... 그래... 이번에는 여보가 연락해서... 다시는 안 그러게 뭐라고 해줘...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됐어... 잘못한 건 아가씨인데... 왜 아무 죄 없는 여보가 사과해... 아휴... 이거 어질러 놓은 건... 또 언제 치운데... 그거 그대로 냅둬... 나 이번에 내리니까... 나랑 같이 정리하자... 빨리 와... 아가씨... 오늘도 우리 집 비번 열고 왔다 갔죠? 아가씨 갔다 오고 나면 항상 비밀번호 바꾸는데... 바뀐 비밀번호는 어떻게 그렇게 번번이 알아내서...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아... 들켰네요... 죄송해요 언니... 근데... 저 이제 스무살이잖아요... 옷도 사고 싶고... 신입생 환영에 갈 때 명품 하나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언니 옷장 좀 슬쩍 했어요... 죄송해요... 아가씨... 옷이 필요하면 말을 해요...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오빠나 저한테 연락해서 사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매번 이게 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아니고 남이었으면... 신국감이에요... 알고 있어요? 아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신국감이라고 말해요 언니는... 동생이 친오빠 집에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나? 아 그리고... 비밀번호는 그냥 마음대로 누르다가 얻어 걸린 거예요... 오빠가 정하는 거 맞죠? 뭐 예상하는 대로 다 들어맞던데... 하... 아무튼...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요... 네... 예 며느라... 너 대연이 혼냈니? 옷 가져갔다고? 네 어머님... 매번 저희 집 비밀번호 몰래 치고 들어가서... 옷 훔치고 먹을 거 마음대로 꺼내 먹고... 집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가서... 제가 혼 좀 냈어요... 아휴... 외동으로 굳게 커서 그런 건지... 너도 참 너다... 대연이 아직 어린데... 그거 하나 귀엽게 못 봐주니? 어머니... 어리다니요... 스무살이면 이제 본인 앞가림이나 옳고 그른 거 판단할 줄 알아야죠... 대놓고 사람 없는 집 문 열어서 옷장 뒤지고... 옷도 막 가져가는데... 그걸 어떻게 귀엽게 봐주겠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가씨가 어머님 옷장이나 지갑 뒤져서 비싼 옷이나 돈 가져가면... 화내실 거잖아요... 잘못된 행동이라고 해도... 그냥 말로 좋게 혼내면 되지... 왜 화는 내고 그러냐 말이야... 하...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시는 안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화를 낸 거니... 어머님도 이해해 주세요... 에휴, 어련히 알아서 안 하겠니... 그나저나... 주말에 집에 한번 오너라... 늘 시아버지가 밥 한 끼 먹자신다... 아, 마침 주말에 쉬는 날이었는데... 그럼 오후에 가서 식사 준비하는 거 도울게요... 그래, 알았다... 아가씨! 아까 왜 그런 거야? 내가 저번에 옷 가지고 좀 혼냈다고... 나한테 복수라도 하려는 거야? 왜요? 제가 뭘 했는데요? 그 자리에 어머님 아버님만 계시던 것도 아니고... 시할머님이랑 고모님도 계시던 자리였는데... 꼭 그렇게 큰 소리로... 과일 깎아봐요 했어야 했느냐고... 그게 뭐 어때서요? 아가씨 한 번도 나한테 그런 거 부탁해 본 적 없잖아... 그런데 왜 오늘따라 그랬느냐고 묻고 있는 거야... 언니가 과일을 잘 깎는지 못 깎는지 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 뿐인데요... 과연 그게 목적이었을까? 아가씨, 내가 칼질 못하는 거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나는 일부러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와... 언니... 생사람 잡기 장인이네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닌지... 언니가 어떻게 알아요? 제 마음 들여다보셨나? 그리고 아가씨... 저만 가면 왜 그렇게 반찬통을 못 씻겨서 안달이에요? 이번에도 아주 잔뜩 모아놨던데... 아 언니... 결혼해서 시댁에 왔으면... 연애리로서 설거지는 기본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아가씨랑 이야기하면... 제가 평생 받을 스트레스를 다 받는 기분이에요... 더 이상 기분 안 잡칠래요... 행동거짓 똑바로 해줬으면 해요... 성인이면 성인답게 굴라는 소리고... 아가씨는 이제 더 이상 고등학생 아니니까... 저는 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언니나 잘하세요... 어디다 대고 훈수야... 또 대연이랑 싸웠다며? 아까 과일 깎아보라고 한 것 때문에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아? 누가 봐도 의도가 보이는 행동이었어... 그리고 나만 가면... 냄새나는 반찬통 설거지를 못 씻겨 안달인데... 내가 이거 계속 참아줘야 하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나 좋게 이야기한 거야... 옛날 같았으면 욕부터 나갔을 거라고... 다 큰 어른이 이제 갓 성인 된 애를 상대로 욕부터 나갔을 거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 너도 좀 어지간히 해... 무슨 쌈딱도 아니고... 그냥 좀 참고 넘어가 주면 안 돼? 뭐라고? 쌈딱? 왜 애만 보면 못 싸워서 안달이냐? 나도 너네 지켜보는 거 너무 힘들고 지쳐... 그냥 아직 철 안 든 동생이 철부지 짓 하는 거구나... 귀엽게 좀 봐 주면 안 되냐고... 귀엽게 봐 달라고? 당신 눈에는 저게 귀여워 보여?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굳이 당신 감정 낭비하면서까지 뭐라 해야 할 이유가 있냐... 그거지 내 말은...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 팔은 안으로 굽고 남편은 남의 편이라던데... 그 말이 딱 맞네... 더 이상 얘기 안 꺼낼게... 아휴 진짜... 언니! 이번 주에 아빠 생일인 거 알죠? 네, 아가씨... 당연히 기억하죠... 생일 선물 뭘로 준비했어요? 음... 아직 안 샀어요... 왜요? 헐... 대박이다... 아빠 생일이 내일 모레인데... 아직도 선물 준비도 안 하고 놀고 있었어요? 저 지금 밖인데... 제가 생일 선물 드릴 거니까... 언니가 저한테 돈 보내세요? 한... 90만 원 정도? 아가씨... 저희는 용돈 50만 원 정도 드릴까 생각했고... 좋은 식당도 예약하려고 해요... 그리고 90만 원은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요? 엥? 언니 오빠랑 둘이 맞벌이 하면서... 달에 버는 돈만 800이라면서요... 그래 놓고 맨날 우리한테는 돈 쥐뿔도 안 쓰고... 그 돈 다 어디다 쓰는데요? 아, 잔말 말고 돈 붙이라고요... 제가 좋은 거 사다 드린다니까요... 아가씨... 나한테 돈 맡겨놨어요? 하... 아니다... 오빠 오면 상의해 볼게요... 아니 뭐 그런 걸로 상의를 해요? 언니는 뭐 자기 주관이란 게 없나? 오빠한테 잡혀 살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가씨... 90만 원이면 저희한테도 큰 돈이고... 그 돈 함부로 아가씨한테 줬다가... 아가씨 물건 사는데 쓰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저를 못 믿어서 못 준다는 거네요? 그렇게 들렸다면... 그렇게 받아들여요... 와... 진짜 언니... 오늘 저한테 이렇게 대한 거... 후회하실 거예요... 네... 아버님 생신 선물... 좋은 걸로 준비하세요... 야... 너 아무리 그래도 꼭 우리 아버지 생신 날에... 동생이랑 그렇게 대판 싸움을 벌여야 했어? 너 당장 안 들어와? 너 이거 보이지? 너 내가 어머님이랑 네 동생한테 개맞듯이 처맞을 때... 뭐하고 있었는데? 아니...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 네가 화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 너 대연이 성격 몰라서 그래? 아... 네 동생 성격 알면... 나는 무조건 참고 또 참아야 한다... 너는 동생한테 거지 새끼냐는 말 듣고도...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거든? 그리고 그거 알아? 네 동생! 어제도 우리 집 쳐들어와서 내 가방이랑 반지 훔쳐간 거! 뭐? 또 그랬단 말이야?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네 동생 버릇 단단히 고쳐줄 거고... 우리 엄마가 너네 집에 직접 만들어서 선물한 그릇도... 네 동생이 꼬장 부린다고 다 깨부셨으니까... 나도 네 물건 깨부셔 먹어도 되지? 하... 너 얼마 전에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골프채 질렀던데... 집 가서 그거 다 부셔줄게... 아... 잠깐만 여보... 그거 진짜 비싸게 주고 산 거란 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어? 대연이는 내가 혼쭐을 내놓을게... 와... 너는 그 와중에도 나보다 골프채 안위를 걱정하네... 오케이 알겠어... 나 이제 전원 끌거고... 당분간 나 찾지마... 어디 가려고... 그건 니 알바 아니야... 기대해... 내가 어떤 짓을 하는지... 잠깐만... 여름아... 이거 확인하세요 빨리... 한 달 만에 연락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상해 진단서... 절도죄에 주거침입죄... 이혼서류... 야... 뭐 진짜 장난치냐... 언제까지 연락을 안 받나 벼르고 있었더니... 이제야 연락이 오는구나... 고작 얼굴 몇 대 때리고 뺨 좀 긁은 거 가지고... 병원에서 아픈 척을 하면서 상해 진단서를 끊어온 거냐... 언니... 상해 진단서 끊어야 될 쪽은 언니가 아니라 저 아니에요? 저 그날 언니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는 줄 아세요? 아... 그래... 입이 살아있는 거 보니까... 아직 더 맞아도 될 것 같은데... 나 그거 10분의 1도 안 보여준 거야... 알아? 무식하게 여자가 힘만 더럽게 쎄 가지고는... 진짜 그러니까... 언니가 무식한 년 소리 듣는 거예요... 아휴... 집안에 덜 떨어지고 멍청한 년이 들어와서는... 분위기를 망쳐도 유분수지... 어딜 시혜미 앞에서 고소장에 이혼 서류를 들이밀어? 너는 네 부모님이 그렇게 밖에 못 가르쳤니? 네, 맞아요... 저희 부모님... 저 이렇게 가르치셨고... 저 무식하고 멍청한 년 맞아요... 2년째 나와서 배운 거 없고... 머리에 든 거 없다고 어머니 뒤에서 항상 저 욕하셨죠? 모를 줄 아셨겠지만 다 들렸어요... 그날도 무릎 꿇고 빌려니까 끝까지 안 빌고 나가서... 지금까지 연락이란 연락은 다 씹더니만... 이러려고 그랬구나... 왜요? 돈이 필요해요? 아니... 돈은 필요 없고... 이제 이 집안이란 영 끊기 전에... 그냥 제가 통보하는 거예요... 아가씨한테 조만간 서에서 연락할 거고... 당신이랑은 곧 법정에서 보게 될 거고... 너 당장 이혼 진행 취소하고 고소한 것도 취하 안 해? 진짜 우리가 만난 시간이 얼만데...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풀려? 서준 씨, 내 성격 몰라? 와, 진짜 헛살았구나... 나 한 번 물면 안 놓지... 내가 무슨 부처님 하나님이니? 매번 참아 주는 것도 난 더 이상 못 해... 그 정도로 착한 사람도 아니고... 얘, 이러지 말고 만나서 직접 얘기해 보자꾸나... 이건 여기서 이럴 문제가 아니라... 서로 얼굴 보고 감정을 터놓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 해... 아니요, 저는 뵐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고... 아가씨는 평생 그렇게 사시고... 어머님도 그리고 서준 씨도... 평생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살아... 이 개똥보다도 못한 인간들아! 그날 이후 저는 고소와 이혼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고... 남편 측에서는 별다른 말 없이 순순히 이혼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아가씨는 상습적인 주거침입과 절도죄가 입증되었지만... 초범이라 벌금 1,500만 원 정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돈 뜯어가니 좋냐며 몇 번 연락이 왔었지만... 계속 연락을 씹다 보니... 본인도 지친 건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사이 애가 없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엄마, 어디 있어? 서연아, 일어났어? 가슴은 좀 괜찮아? 이제 안 아파? 응... 아까보다는 훨씬 나아졌어... 그런데... 왜 아무도 없어? 아빠랑... 오빠도 없네? 응... 엄마랑 아빠랑 오빠... 지금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있어... 아... 그렇구나... 나 왜 이런 거래? 응... 잠깐 아파서 그랬던 거래... 너 요새 많이 피곤했잖아, 공부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래... 서연아... 우리 학교 좀 쉴까? 학생이 학교를 쉬면 어떡해... 그럼 나는 뭐하고 살아? 엄마, 아빠랑... 오빠랑 여행도 다니고... 집에서 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엄마... 그거 알아? 엄마 거짓말하는 거 다 티나... 솔직하게 말해줘 그냥...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야... 엄마가 우리 딸한테 거짓말을 왜 해... 그냥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나 다 알고 있으니까... 나 이제 얼마 못 산대? 아니야... 아니야, 서연아... 얼마 못 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현대의학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아무리 현대의학이 좋아지면 뭐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나 정말... 얼마 못 산대? 서연아... 그게... 나 이제 열여섯인데... 아무것도 못해보고 죽게 생겼네... 그치, 엄마? 아... 죽긴 누가 죽는다고 그래... 그렇게 나약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일단 상담 끝나고 병실로 바로 갈게...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서연아... 알겠지? 기다리고 있어... 응... 못생기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없어... 방금 점심 먹었는데 내가 돼지인 줄 알아? 맞잖아, 너 돼지... 우리 집에서 제일 못생긴 돼지... 니가 요즘 나한테 안 맞은 지가 좀 됐구나... 그래서 몸이 간질간질하지, 그치? 내가 아파서 봐주는 줄 알아... 맞아도 되니까...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진짜... 오빠는... 왜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동생이 아프다는데... 아까... 엄마 아빠랑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었어? 맞는데... 그냥 먼저 갔어... 니 얼굴 보기 싫어서... 말하는 꼬라지 봐... 내 얼굴 왜 보기 싫은데... 어차피... 이제 얼마 못 보잖아... 진짜 이런 게 어딨냐... 가도 내가 먼저 가야지... 오빠보다 먼저 죽는 동생이 어딨냐고... 나보다 더 오래 살아야 할 거 아니냐고... 괜찮아, 오빠... 나 이미 예상하고 있었잖아... 그런 걸 왜 예상해... 나 이제 니 얼굴 어떻게 봐... 조금만 보고 있어도 눈물 날 거 같은데... 왜 울어... 사내자식이... 바보같이... 아니야... 그래도 너 좀 더 살 수 있어... 유서연은 내 동생이니까... 이겨낼 수 있어... 그치... 할 수 있지 내 동생... 오빠... 세상에는... 이길 수 없는 것도 있대... 나약한 소리 하지 말고... 그래도 힘내 볼게...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오빠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얼굴 보고 울지 말고... 예전처럼 웃으면서 지내자 우리... 운다고 달라지는 거 없잖아... 그렇지? 알겠어... 알겠어 서연아... 오빠 조금 있다가 갈 테니까... 쉬고 있어... 서연아... 학교 자퇴처리 되었다고 들었어... 갑자기 왜 그런 거야... 주리아... 많이 놀랬지... 너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미처 말을 못했네... 미안해... 나만 놀란 줄 알아? 반 애들 전부 다 놀랬어... 갑자기 왜... 몸이 많이 안 좋은 거야? 응... 그렇게 됐네... 미안해... 얼마나 안 좋아졌길래 그래... 주리아... 있잖아... 나 얼마 못 산대... 어제 시안부 판정 받았어... 에이... 무슨 소리야... 오늘 만오절도 아닌데... 장난치지 마... 나도 장난이었으면 좋겠는데... 진짜야 주리아... 나 얼마 못 산대... 그래서 자퇴한 거야... 남은 시간은 가족들이랑 보내려고... 말도 안 돼...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말해서 미안해... 용기가 안 났어... 진짜 말도 안 돼... 너 열여섯 살... 인데... 인생 반에 반도 못 살았는데... 시안부라니... 하... 진짜... 말도 안 돼... 그래도 매일매일 연락할 거야... 예전처럼 학교에서는 못 봐도... 매일매일 연락할게 주리아... 늘 가던 그 병원에 있어? 내가 있다가 마치고 갈게... 응... 그 병원에 있기는 한데... 아직은... 나... 너 얼굴 볼 용기가 안 나서... 우리가 얼굴 보는데 용기가 필요한 사이였어? 내 얼굴 보고 대성통곡해도 좋으니까... 이따가 나 찾아갈 거야... 어딘지 말해줘... 용남대병원 307호야... 알겠어... 이따가 갈게... 기다리고 있어... 서연아... 몸은 좀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회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시길래... 선생님이 오전에는 일이 좀 생겨서... 회진을 못 돌았네... 서연아... 선생님이 뭐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뭔데요? 서연이는 병원에서 지내는 게 편해... 아니면 집에서 가족들이랑 있는 게 편해? 에이... 당연히 후자죠... 그러면... 오늘 퇴원하고... 당분간은 외래로 다녀볼까? 일단 위험한 수치는 다 잡혔고... 어머님 아버님도 그걸 원하시니까... 저한테 쓸 수 있는 약이 있기는 있어요? 아이... 그럼... 약은 얼마든지 있지... 약이 왜 없겠어... 그럼... 오래 살 수 있는 약은요? 서연아... 사실 치료도 안 받고 싶은데...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할 거야... 조금 힘든 여정이 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서연이한테 최선을 다할 거니까... 우리 힘낼 수 있는 데까지 더 힘내보자...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오빠도... 서연이를 위해서 힘내고 있으니까... 알겠지? 네... 네... 서연아... 서연아... 자고 있어? 응... 아빠 왜? 서연아... 심장 이식자가 나타났대... 이제 우리 딸 수술 받을 수 있어... 나한테... 심장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누군데? 아이... 누군지는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알고 싶어서 여쭤보니...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다더라... 일단 너랑 동갑인 여자애라는 것 정도밖에 몰라...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적합 판정을 받아서 수술을 할 수 있대... 잘못되면 어떡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딸 부정적인 사람 아니면서... 왜 그렇게 나약한 소리를 내... 잘못될 확률도 있는 거잖아...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했지? 아빠 정말 화낼 거야? 치... 알겠어, 아빠... 아, 얘는 왜 전화를 안 받아... 주리야, 나 기쁜 소식 있어... 나 심장 이식 받을 수 있대... 어떤 분이 나한테 심장을 주시기로 하셨어... 물론... 조금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술 잘 되면... 나 이제 너랑 다시 놀 수 있어... 만나서 코너도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수술 잘 돼서 너랑 다시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카톡 보면 전화해줘... 수술을 앞둔 소감이 어때? 돼지? 오빠 자꾸 돼지라고 할래? 진짜... 엄청 떨려서 죽을 것 같아... 떨다가 죽을지도 모르겠어... 완전 쫄보였네, 쫄보... 겁쟁이 유서연...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니까... 근데 아까 누구를 그렇게 찾았던 거야? 아... 주리... 얼마 전부터 연락이 아예 안 돼... 수술날 와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본 건지... 전화도 안 받고... 아... 너 친구 말하는 거구나... 뭐... 다쁜 일이 있어서 못 보는 거구나... 그런 거겠지 뭐... 치사해... 중학교 들어가서 사귄 유일한 친구인데... 친구 수술날엔 좀 와주지... 우선 수술이나 잘 받고 와... 친구한테는 내가 안부 잘 전해줄게... 하...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될 수 있겠지, 오빠? 그럼... 누구 동생인데... 잘 할 수 있을 거야... 이따가 수술 끝나고 만나자... 응, 오빠... 서연아... 정신이 좀 들어? 어제는 마취 때문에 힘들어하더니...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 오빠가 옆에서 잘 챙겨줬어... 엄마가 미안해...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딸 수술 끝나는 것도 못 보고 와버렸네... 에이... 나 혼자였나 뭐... 오빠도 다 큰 성인인데 뭐가 걱정이야... 괜찮아... 근데 엄마... 내 친구 알지? 누구? 주리라고 있잖아... 아... 주리... 알지... 계속 연락이 안되네... 카톡도 전화도 안 받고... 수술날 와달라고 있었는데... 와주지도 않고... 나 너무 속상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엄마? 음... 서연아... 사실 그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서연이한테 와주지 못했대...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수술 잘 받고 오라고 전해달라고 했어... 엄마가 이걸 너무 늦게 전해줬네... 아... 진짜? 에이... 그럼 내 핸드폰으로 하지... 왜 내 전화는 안 받았대? 어... 미안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마... 알았어... 치... 그래도 서운한걸 뭐... 불편한 거는 없어? 수술 부위가 엄청 아프기는 한데... 그래도 적응하면 괜찮아진다고 해서... 열심히 적응하고 있어... 너무 기특하다, 우리 딸... 수술 잘 견뎌줘서 고마워... 히히... 응, 엄마... 이따가 저녁에 봐... 서연아...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선생님...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는데...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검사 결과도 괜찮고... 이상 반응도 없어서... 수술은 성공적인 것 같다는 판단이 났어... 국내에서는 몇 없는 사례라... 우리도 많이 걱정했었는데... 서연이가 잘 견뎌준 덕분에... 무사히 끝날 수 있었어... 근데 선생님... 저한테 심장 주신 분 누구세요? 알고 싶었는데... 그분 보호자께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다고 해서요... 음... 서연아... 궁금해? 네, 궁금해요... 저는... 그분의 심장으로 또 다른 삶을 얻은 거니까요... 서연이 친구... 네? 서연이 친구가... 서연이한테 심장을 주고 떠났어... 나 주리라고... 얼마 전에 사고가 났는데... 뇌사 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부모님께서 장기 기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어... 그러던 중에... 네가 심장 이식자로 적합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수술을 진행하게 된 거야... 주리가... 죽었어요? 알게 되면... 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부모님들도 오빠도... 너한테 말을 안 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말이라도 해줬으면... 아니 그보다... 이제는... 네가 그 친구의 몫까지... 열심히 살아낼 일만 남았어... 그 친구도... 네가 죄책감에 빠져 살거나... 혹은 계속해서 원망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을 거야... 선생님 말 이해하지? 네... 그럼... 계속 안정 취하면서... 경과 지켜보도록 할게... 안녕하세요 주리 어머님... 서연이가 계속해서...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남기고 싶다는 의사를 보여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희 주리 친구...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에게... 선두 심장 이식을 결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도 얼핏 서연이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저희 주리 그렇게 되고 나서... 심장 이식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는걸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주리가 그렇게 된 줄...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괜찮아 서연아... 아줌마는... 서연이 니가... 주리의 심장으로 살아가면서... 주리 목까지 더욱 건강하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건강한 모습만 보여준다면... 아줌마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 서연이를...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주리가 못 피운 꽃까지... 함께 피어낼 수 있도록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주리도... 친구가 오래오래... 건강히 지내길 바랄 거예요...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친구의 심장을 이식받은 저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친구의 몫까지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제게 심장을 주고 떠난 친구의 기일마다... 친구의 어머니를 찾아가고... 납골땅에 예쁜 꽃도 걸어놓고 옵니다...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다시 내 친구로 만나... 그때는 곁에서 함께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